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진희쌤, 나은진 선생님입니다.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예비고일이라는 그 막중한 이름이랄까? 여러분 아직 중학생인데 이제 어디를 가도 다 여러분들에게 예비고일이다, 예비고일이다 이런 이름들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 뭔가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구나 라는 설렘과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메가스터디 사이트를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퀘스트에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교육과정 안내라든지 아니면 뭐 커리큘럼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강좌 OT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에 대한 소개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저하고 그래도 내적 친밀감이 조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정말 이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고일로서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지금 막 이만큼 알고 싶진 않아 사실 그냥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죠.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바뀌는 교육과정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고1 친구들 그러니까 선배 언니 오빠 엉아 누나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에 되게 또 막막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선생님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찍어놓은 캐스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핵심 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재미없게 강의만 들을 거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 고등생활을 알차게 해나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예비고1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딱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지금 많이 읽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고1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고1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내신입니다. 내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툴이 주어지죠. 이 수능과 내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어떤 큰 두 가지의 길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뭐 이렇게 등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약간 성격은 다르긴 하지만 국어라는 하나의 과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헤매야 되는 두 가지의 영역인 건데 그렇다면 고1 때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둘 다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고1로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 바로 내신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여러분 이제 당장 시작이에요. 고1 되자마자 3월달에 아니지 4월달에 바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3월달에 학력평가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수능에 대한 그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가져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다는 건 수능이 이제 다가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수능 공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능 공부는 당연히 해야 돼. 지금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제가 뒤에 가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차근차근 쌓아서 수능의 그날 여러분들의 실력을 빵 터트려야 되는 거죠. 근데 내신은 계속 시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시작이야. 당장. 고1 올라가자마자 4월달부터 그럼 여러분들이 막 학교 적응하고 어쩌고 하는 사이에 자 이제 시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내신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신이다. 내가 고1로서 반드시 먼저 챙겨야 되는 건 이 내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고등국어 그러면 그래 알겠어. 내신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내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죠?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고등국어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면 여러분이 중학생 때하고 다르게 이 고등국어는 개념과 원리가 되게 중요해요. 국어 교과서 안에 작품이나 제재글, 학습활동 이것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단원을 이루고 있는 국어 이론과 개념 이런 것들이 원리로서 굉장히 다양하게 시험에 나오고 이것이 수능까지 연결이 됩니다. 국어 개념, 국어 개념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사실 교과서에 다 스르륵 이렇게 녹아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개념부터 잘 챙겨야 된다는 거 그거를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뭘 조금 신경 써야 할까요? 너무 많던데 문서가 이만큼이던데 우리가 뭘 봐야 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언니 오빠들은 보면 문법을 공부할 거냐, 화장을 공부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뜻 언뜻 들어보셨죠? 언매와 화장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선택할 수 없고 그냥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공부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주자주 공부를 습관화해서 넓게 대신 자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신 등급의 체제 변화 굉장한 변화가 많아요. 여러분 이번 교육 과정 바뀌는 거에서 수능도 수능인데 내신에서 진짜 변화가 크거든요. 일단 9등급 체계가 5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더 촘촘하게 경쟁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1등급, 2등급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 교육 과정 관련 퀘스트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궁금한 친구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좀 넓어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상대평가 체제를 가져가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무조건 나옵니다. 오히려 이렇게 넓어지니까 그 안에서도 왜 1등급이 예를 들어서 4%까지야 지금은 근데 이게 10%까지 늘어난다. 그럼 그 10% 안에서도 1%와 10%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갈라내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뭐 이제 쉬워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문제들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에 대치동 현장에서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내신이 진짜 수능형으로 많이 나온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월, 6월, 9월 그리고 올해는 이제 10월에 보죠. 이렇게 보는 학력평가라든지 여러분 이제 전국에서 보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좀 공부를 해나가고 분석하고 변형문제 풀어보고 해설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근데 이거는 고1 올라가서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원수령 문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 제가 맡고 있는 학교 중에서도 서수령이 하나도 없는 문제, 그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필수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늘려가서 나중에 7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글씨 쓰는 연습해야 돼. 여러분 제가 중등 인강도 했었고 중학생 친구들이랑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쓰는 거 싫어해? 우리가 이렇게 막 타자치고 이렇게 핸드폰 하는 거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글을 쓰는 거 싫어해요. 그냥 이렇게 연필로 쓰는 거. 객관식도 이렇게 체크하면 그만이잖아. 근데 서수령 문제는 아는데도 안 풀고 모르겠어요 하고 안 풀고 안 해요. 지금부터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도전감 있지만 이제 문제를 내가 직접 글로 쓰는 그러한 어떤 문제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당장 어렵고 이제 학력평가 변형 강좌에서 이런 거를 저도 이제 다음 우리 내신 바뀌는 친구들을 위해서 서수령 문제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친구들도 학교에서 선원수령 나오는 어려운 학교들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강좌 안에서 문제들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체크 두 개 붙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여러분 이게 교과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아직 안 나왔어. 이게 이제 내년에 쓰는 교과서니까 사실 아직 안 나오는데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일단은 빠르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태도를 가져야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접근하자. 이거까지 한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한 핵심 포인트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친구들은 이 밑에 있는 퀘스트. 지금 이 퀘스트 있죠? 이게 올라가는 시점을 기점으로 했을 때 선생님 홈에 퀘스트 두 번째 페이지에 이게 올라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약간 좀 정장같이 입고 이렇게 약간 좀 진지하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퀘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사항 알려드렸고 자 그러면 선생님 알겠어요. 말 그만해. 나 이제 공부할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면 좋아요? 선생님이랑은 뭘 할 거예요? 이거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한 것들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강좌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랑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정말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두 가지 강좌를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좀 좋은 점들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 지니단이라는 건데요. 프리미엄 케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니단이 도대체 뭔가 로켓단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게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캐스트입니다. 선생님 홈매에 오시면 캐스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스트 찍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랑 캐스트를 통해서 이런저런 소통을 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편집을 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피드님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힐링과 또 공부 외적인 시간도 좀 같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이제 밑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한 걸 찾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강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를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3 국어강사 지니쌤, 난지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함께한다는 말이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하는 그런 강사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강자부터 어떤 것 좀 활용하실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접근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의계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강좌인데 아직 교과서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교과서 강좌인데 어떻게 교과서가 없지?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 하셨을 텐데 여러분 교과서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작품만 띵띵띵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원리에 따라서 국어 개념과 이론이 바탕이 되고 그거에 맞게 여러 가지 본문이라든지 작품들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앞부분, 즉 개념과 이론을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넣어서 통합국어 완판정리라고 보실 수 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로 다 정리한다 그러면 너무 많을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강좌 하나당 길어봐야 30분대예요. 짧은 건 20분대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좀 간략하게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좌인데 전 영역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개념과 이론은 이미 교육과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육과정 관련된 영상 찍었다고 했잖아요. 교육과정을 다 분석을 하면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고1 때 이런 것들은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국어 개념이나 이론들이 그냥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라는 것을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교과서 나오기 전에 교과서가 크게 두 가지로 개념과 이론 그리고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아신다면 이 부분은 먼저 챙기고 교과서 나오면 여기까지를 우리가 교과서 강좌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개념 정리하는 강좌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예비고1 친구들이 지금 이 시점에 들어야 되는 강좌인 거고 제가 이 이익계정 관련된 강좌는 국어과에서 가장 먼저 오픈했거든요. 5월 11일에 이게 오픈이 됐을 거예요. 업로드가 5월 8일에 됐는데 사실 지금 예비고1 친구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걸 알려드리자면 제가 5월 달에 오픈했다 했잖아요. 5월 달에 벌써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비고1로서 빠르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강좌를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내가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강좌가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좌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그 국어 개념들이 사실 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 개념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을 풀었는지 어떻게 문제화되는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좀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강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당장 말고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들었으면 좋겠는 강좌인데 가벼운 수능 기초라고 이 중등 개념들을 정리해놓은 중등 3개념 개념을 총 정리해놓은 그런 강좌인데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문학과 비문학. 이 비문학은 말드스 읽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편이 있는데 열강, 여덟강이에요. 사실 이것도 되게 빠르게 오픈을 했었던 강좌거든요. 예비고 1로서 여러분들이 중등 총 정리하는 개념 강좌를 제가 되게 발빠르게 준비를 했었던 강좌인데 이 강좌를 듣는 이유는 제가 겨울방학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중학생 때 배웠던 개념들이 고등에서 되게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것을 좀 한 번에 싹 정리를 하고 올라와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제대로 된 토대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놓은 강좌인데 여러분이 중학생 때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중학생 때 배웠던 개념들이 어떻게 고등까지 연결되는지를 또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겨울방학.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강좌를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저는 더 심화된 걸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언수량 문제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어렵긴 할 텐데 학력평가 변형 강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고 제가 변형을 할 때 되게 다양한 유형들로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도 선언수량이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모든 세트에 선언수량 문제들을 넣어놓는데 그거를 여러분 이제 수강 강좌로 담으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료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한 번 보세요. 막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친구들한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셔서 아 이렇게 문제를 좀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좀 이렇게 생각해 봐라. 지금 너무 어려운 것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만약에 심화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건 그래서 말로만 설명하려고 여기도 안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니단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SRT 부산행 열차인데 제가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지니단이 무엇이냐? 일단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3월달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어떤 강좌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걸 하고 싶은지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 지원서에 써야 되는 항목들을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면 그 중에 많으면 5명 적으면 4명 진짜 소수죠 여러분. 선생님 전체 수강생 중에 진짜 막 0. 몇 몇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그런 순데 그 친구들이랑 소수정예로 우리끼리 재미나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상담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학습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지니단 단기 방학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잠깐 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창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지니단이 되면 이렇게 우리끼리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 열려요. 그 게시판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 막 이런 거 체크하고 그때그때 조금씩 프로그램은 다른데 기상인증도 하고 방학 때는 이런 거를 해요. 너무 재밌겠죠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퍼스널 코칭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살든 미국 이런 데는 조금 힘들겠지만 제주도 좋아요 여러분. 그런 데까지 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얘기도 듣고 어떤 학습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거의 지금까지 현재 3기까지 했는데 기본이 2, 3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3시간 전후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수다 떨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진짜 프리미엄 케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동대구를 3번 갔다 왔고 세종 그리고 서울 어디 저녁 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또 어디였더라 안산인가도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만났던 친구들 지금 이거 보고 있죠?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재미있게 정말 알차게 이 고등학교 생활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만났는데 친구들이 사인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선생님이 지금도 이렇게 캐스트를 촬영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학습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조금 쉬고 싶을 때 찾아왔을 때 정말 힘이 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편집할 때도 많은데 그거 언제 하고 앉아있냐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 지니단 브이로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아 지니단이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라는 것도 보시고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힐링까지 책임지고 있는 지니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하고 조금 빠르게 그리고 알차게 또 여러분들에게 맞게 프리미엄 케어까지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정말 빠르게 발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해뒀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캐스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강좌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